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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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죠 뭐 딴것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 오늘 옵션만기일 인데요 잠시만요 이제 우리나라 오늘 옵션만기일 인데 영향력이 어느정도 될지 아 막판에 아 옵션 연계 물량들이 좀 추래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강하게 매수세 틀으면서 위로 반등 강하게 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닥터케이가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한 적 잘 없죠 왜 그런가 진짜 애매해요 이게 하락폭이 너무 심해요 그러나 반등조집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현물에서 좀 사들어오고 있고 그죠 양대 시장 다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사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저번 6월 아 월물 이후 지금 상황 보시면 2만개에서 아 4천 8백개 그러니까 15,000개 정도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어느정도 또 회복시켜놨어요 15,000개 정도 그러니까 전혀 밑으로 하방으로만 보고는 잊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선물도 매수 현물도 매수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아 있긴 합니다 만 추세가 너무 안좋으니까 추세가 밑으로 너무 세게 무너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에 거칠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도 하지 못하고 밑으로 추가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그냥 강하게 조정권이라는 생각에 다시 기관투자자 특히 연기금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면서 자 비교적 바닥권 맞긴 맞거든요 강하게 같이 들어오면서 위로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딴 거 체크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사들어오면서 위로 아 강하게 반등 넣었느냐 반등은 강하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강하게 세게 밑으로 뚫고 내려가느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합니까 사실 간단해요 그게 다예요 그게 자 분양가 상한제 택지에도 적용하겠다 다만 적절한 시기를 감안해서 잘 한번 해보겠다 그러한 소식들 때문에 건설주가 조금 시원찮은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많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낙폭 있고 좀처럼 반등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밑으로 세게 밀리고 있는데 바이오 경쟁심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면서 밑으로 세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갑자기 외국인 매도세 많이 나오고 기간 전전일 대량 매도세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오 접근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루 반짝 반등한다고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우님도 반갑고요 자 뭐 좋은거 있습니까 보십시오 살만해요 살만합니까 와 저는 도저히 살만한 종목이 안 보여요 정말입니다 바이오 살만한게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낙폭 심하니까 반발 매수세 먹겠다 그런거 잘못하다가 큰일나요 아시겠습니까 뭐 하루 굴러 하루 물론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만 한가패팅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 그죠 바이오 업종은 거의 아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관심종목군들 볼겄네 이유는 상향하는 우상향하는 추세 좋은 종목들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관외국인들 관심가지는 종목군들로 뽑아놔서 그래요 여기 안에서 닥터케이는 매매를 합니다 미리 뽑아놨고 관심건역을 저번엔 여기만큼 많았죠 그때는 시장이 터나면서 좋은 종목들이 좀 보였어요 축소됐죠 시장이 일부 종목에만 괜찮아 보이는 주도주군에만 가는 차별화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 계속 계속 저번주 정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 아이티 전기전자가 가야돼요 시총 상위에 퍼진하고 있고 반 어 상승 전환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자면 삼성전자 우리 가지고 있는데 터냈어요 일단 외국인들 많이 사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바닥권에서 급반등 자 이제 적절하게 눌려주고 다시 재상승할 때 재상승할 때 이제 관심 좀 가져올텐데 하이닉스도 많이 반등했죠 기관외국은 관심 제법 있어요 SDI SDI 여기 안 무너뜨리면 별 문제없어요 박스권 좀 이러다가 힘이 응축되면 시장이 만약에 상방으로 완전 터나면 이거 아마 상방 뚫을겁니다 그전에는 박스권 매매가 요요해 보이구요 2차전지 쪽 그죠 기관외국이 쌍클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LG전자가 이제 문제에요 아 참 LG전자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죠 사랑하는데 아 참 실망감을 추고 있습니다 농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반등이 나오면 적절히 축소해 나가면서 다시 다시 갈 때 추가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접근한다든지 하나의 전략 둘 이거 손실폭 아 줄이면서 빠져넣고 그거는 수급에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강한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손실폭은거 다른쪽에서 많이 하든지 그렇게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괜찮다 그랬어요 지금 IT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5G 휴대폰 부품 이거 말고는 특별히 좋아 보이는 섹터가 없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섹터들의 대부분이 IT전기전자 자동차 그 다음에 5G 휴대폰 정도 나머지 별로 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일부 섹터 안에서 조금 추세 괜찮은거 뽑아놨는데 아래쪽으로 있는거 일수록 별로 저는 순위에 밑으로 쳐져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상단에 있는거 위주로 관심 가지시면 돼요 셀트리온 또 쳐질 모양이 보여요 그죠 여기 184,000원 깨면 던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204,000원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20만원 깨지면 완전 무너지니까 던져야 된다고 노래 불렀어요 앞에 한 일주일 전 방송부터 계속 돌려보십시오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이러한 상황들 자 차트상으로는 살 수 있는 모양이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닥터K 뭐 어떤 사람이 차트쟁이다 하는데 맞긴 맞아요 그러나 차트만 보지 않는다구요 시장의 상황을 본다구요 바이오 업종이 안 좋은 상황이고 시장이 전체 시장 코스피가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 강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지켜만 보겠다 그러나 20만 4천원 여기를 지지하면 문제 없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더 지켜볼 수 있겠으나 밑으로 깨지면 던져야 된다 이러한 상황 연출될 수 있다 우상량 전환 실패해버리면 반등 시장 해도 다시 대밀리는 이러한 과거의 상황처럼 아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그리고 셀트리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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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5분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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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mother 보다 бу атмос 해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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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perm 빠질 쪽은 사실 예상을 못하고 7% 빠졌거든요. 아니구나. 5%네. 그죠? 실적 아직 발표도 안 됐는데 잠정 실적 아닙니까? 그래서 반등하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그나마 아 이걸 하반경직이라 하죠. 7만원권 안깨면 별 무리가 없는데 더 처짐이 좀 사실 문제는 있어요. 7만원 깨지 말고 제발 반등 좀 하자. 형님도 반갑고요. 자 밑으로 팍 깨기에는 여기 사들어온 외국인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깨지도록 가만히 있으면 얘들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초부터 쭉 사들어온 애들. 그죠? 바보 안 되려면 알아서 뭐 좀 덜 올려주겠죠? 그거 믿고 있겠습니다. 자 대오조선해양 전일도 살 수 있다 그랬고 올라갑니다. 자 이거 반등 나오면 별 문제 없어요. 외국인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인탑스. 5% 이상 올라갔다가 어저께 좀 주춤. 다시 추가 상승. 그리고 한계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방송 듣고 계십니다만 실시간으로 모든 시그널 다 드리는 분들한테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하면 단가 여기밖에 안 돼요.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무료방에 무료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한계다. 그렇지만 저처럼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면 노출이거든요. 노출도 시켜드리고 그죠?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 없어요. 이것만 잘 들어도 사실 유료봉 올 이유가 많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좀 자제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여러분들께 좀 도움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전부 많은 분들 조금 더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 생각 마음에 든다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요. 시장도 힘든데 응원도 안 해주시면 제가 힘내서 할 수 있는 동기가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들였다. 1번 눌러 예야. 힘냅시다. 할 수 있다. 우와. 포효하는 한 마리의 돼지처럼. 아이고 미치겠다. 자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쌓인 게 있어요. 그래서 털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중장기 할 수 있는 권력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부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못 들어갔다 칩시다. 여기 첫 번째 메스 두 번째 메스 들어갔는데 일단 위로 올라가면 브러스 아닙니까? 그죠? 어저께 금방 아줌마 이야기했죠? 뭐 하면 좋겠냐?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바로. 그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별 문제없어요. 시장을 위로 쏘려면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자 카카오는 조금 고점 부위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길게 보면 고점도 아니다. 그죠? 고점은 저기 위에 17만 원대 있어요. 여기 상방을 뚫어버릴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자 카카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메리트가 있죠. 광고라든지 이제 카톡 중간에 그 다음 블록체인 쪽으로도 진출했고 그라운드 엑스랍니까? 그 부분 뉴스가 잘 안나와서 더 심도 깊은 내용은 전달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 깔아놨고 파이프라인을 해야 정확한 표현 맞습니까? 어쨌든 그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죠? 기반 다 깔아놨고 이제 이제 조금 수익 거둬드릴 수 있는 상황들 다 어느 정도 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켜보죠. 자 대림산업은 시집권이기 때문에 일단 샀어요. 사자마자 일단 성공은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그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적절히 눌림목 구간이고 반등 나오면 성공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방송 응원해주고 하는 분들 매일매일 그래도 오시니까 좋네요. 자 일단 대림산업 하나 정도만 약세고 다 빨개요 SDI 이거는 우리 팀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이고 양대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단 양호 오늘 위로 강하게 땡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갑자기 사들어와요. 현물 그죠? 선물도 사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옵션 밑으로 푸스로 걸려있는 사람들 제법 있을거에요. 그 사람들 오늘 위쪽을 땡겨버린다면 그죠? 박살나는거고 현재 상황은 아 점차적으로 덜 걷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67% 상승 코스닥 0.62% 상승 우리나라가 암만 좋지 않다 해도 금리나 카드 확실하다 까지 나왔는데 밑으로 더 꼬꼬라진다? 그건 진짜 아닌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하나 더 뉴스 있습니다. S&P 신용평가 기관이죠. 우리나라 200개 기업들 앞으로 전망 상당히 좀 안 좋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그런 상황들 나오고 있죠. 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일본까지 이제 우리 태클 들어오니까 참 진태량난입니다. 완전 노트 크래카라는 이야기 있죠? 먹는 크래카 아닙니다. 옛날에 1988년입니까? 그때쯤으로 기업하는데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주변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꼼짝달싸못하는 상 노트 견과류 크래커 깨부수는 거 호두 깎이 그 기계 있죠? 뺀티처럼 생긴 거 그 중간에 끼어있는 호두의 모습처럼 같다. 그래서 노트 크래커 참 그 단어가 그냥 정말로 실감나는 그런 요즘입니다. 너무 화나요. 사실 그것은 다 우리도 책임이 N분의 1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부 누구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나라 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발벗고 지금 현재 상황에 일본 불매운동 이런 거 좋은데 그것보다 더 대성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기업체 근무한다면 좀 더 일본이나 이런데 지금 발발된 게 핵심 부품에 일본한테 너무 의존도가 심하니까 그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아시겠죠? 일단 봅시다 같이 자 IT전기전자 강세 나온다 그랬죠 일단 강세 맞아요 출발 강세 출발 자동차 약간 좋죠 조선조가 갑자기 들어오고 있어 조선조가 들어오는데 가지고 있거든 아 참 노플라블럼 건설주도 분양가 상한지 어쩌고저쩌고 해도 빨간불 둘러 폼잡죠 그럼 대림산업 안갈것 같아요 갈수있다 생각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오늘은 좀 괜찮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제약바이오도 메디톡스가 뭐 개별적으로 좀 안좋아보여는데 뻘겋고 자 어디 집중해야 된다 파이브지하고 휴대폰 전방위적으로 집중해야 되요 인탑스 0.32가 뭐냐 좀 딱하지 일단 지켜봅니다 남북경역 자 대체적으로 다 뻘겋뻘겋하기 다 괜찮네요 동그라미 치는게 좀 무색하네 사실은 그죠 자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반도체 이쪽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 자 꾸준하게 지금 아 일본 잘못됐다고 wto에 재소도 하고 그 다음에 어 강용환 외무부 장관도 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하고 통화 속에서 미국이 중재 좀 해야 된다 단순한 한일간의 문제는 아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으로 데미지 입으면 연계 연계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제품 안에 내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져오는 수입 해오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칩이라든지 반도체 이런거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제사회로 이렇게 어지럽히면 되겠습니까 맨 먼저 어지럽힌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야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로 바쁩니다 이것저것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들도 좀 체크해 드려야 되고 하니까 최선 다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부분 하면 되죠 다른 게 별 문제 없으니까 여기도 신경을 좀 쓸 수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솔랑우님 어서 오시고 1분 누르자 하니까 두 분 딱 눌렀어 그죠 야 바쁩니까 아침 좀 바쁠 수 있죠 그죠 일기전자가 시원찮네 대우조선 해양 인탑스는 외국계 매수 는 틀고 있는데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세 틀고 있고 카카오 비스피스 전의 기관의 쌍크림 매수세 대림산업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 카카오 대림산업은 어 또 만든 강하게 나오면 플러스 인상 이고 자 외국인 오늘도 아 코스피에는 메스 일단 들어옵니다 선물도 아 일단 윗방향으로 땡기고 있음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아무래도 존재 많이 올랐으니깐요 또 한번더 치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인데 세게 쳐지지 않으면 일단 양호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 선물도 어 강세 출발 일단 미국 선물도 어 강세 출발 어 썩 대개 강세는 아닙니다만 빠지는 것 보다는 좋죠 뭐 그죠 자 코스피는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강세 보이는게 특이사항이고 나머지는 골고루 그냥 오르고 있구요 SK 이노베이션 갑자기 많이 나르네요 SO라고 유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어제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영철 닥터케인은 밑으로 본다 했습니까 위로 본다 했습니까 위로 본다 했습니까 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 영향이니까 어 석유 정제 정류주 쪽으로 이제 쑥 꼬랑지를 돌아서 세우고 있어요 기관에 여기 많이 들어와 일단 관심 종목 추가 SK 이노베이션 기관만 많이 들어와 기관만 많이 들어와 그러면 당연히 SO일만 관심도 가지지 그죠 SK 이노베이션이 아마 LG화학하고 2차전지 부분 때문에 소송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입니까 2차전지는 뭐 삼성 SDI 네 아시겠죠 이쪽으로 관심 가지면 됩니다 음 자 우리 영철님하고는 더 친해져야 되니까 하루 종일 닥터케이브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거 보니까 자영업자입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만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차별은 아니구요 주원이한테는 주원아 이렇게 잘 되는데 영철님한테 영철아 이렇게 잘 안돼요 이상하게 하하하 이상하게 잘 안돼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하하하 자 셀트리온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 긴장 넣어줄게 아닙니다 오늘은 뭡니까 저기 메디톡스가 5.6%로 한방 두드리맞고 있네요 나머지는 비교적 양호 그러면 셀트리온은 18만 7천은 여기 앉게 깨야됩니다 더 밑으로는 18만 4천은 여기 깨면 안된다 여기 여기 18만 4천은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깨지면 다 던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엘진전자 엘진전자 좀 가자 아 진짜 자금 좀 있는 사람 중에 포트폴리오 엘진전자 갖고 있으면 싫어 버려요 조금 더 추가하세요 추가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낙폭 과대에요 거기에다가 다른 아이티 전기전자 막 가는데 여기 너무 많이 빠지고 반등하는 못했거든요 그럼 반발 매수세 한 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자금이 있다면 엘진전자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만매라 그러거든요 수만매 한 번은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7만원 안 깨지면 별 무리 없다 그랬어요 7만원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지켜내면 별 무리 없어요 올라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폭화돼요 너무나 폭화돼 엘진 망합니까 엘진 망해요 왜 저렇게 뚜둘맞는가 모르겠어요 야 시장이 안 좋아서 이기도 있겠죠 그러나 건조기 문제 그것 때문입니까 실적 악화 때문입니까 어쨌든 반발 매수세 한 번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매수 시그널 드립니다 비중이 크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은 추가 매수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방송 들으면서 가지고 계신 분도 좀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구속 조치는 좀 해야죠 빠진다고 슬그머니 도망 안가요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한 2주일까지 제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주일 동안 그죠 그죠 옛날에 현대건설 좀 빠졌을 때 흠 하하 오케이 커피님 7만원 손질 잡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2% 손질하니까 그죠? 2% 맞죠? 14,000원 빠지면 아니지 2%가 아니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7만원에 14,000원 나오면 2% 빼터대요 단독 넣으면 2%보다 더 먹을 겁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Understand? 까지면 2% 먹으면 5% 그러면 베팅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몇 명 누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길들이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추임새 제가 1번 눌러 예이야 하는데 1번 두두둑 나오고 하면 재밌잖아요 그냥 흥이 나잖아요 그죠? 그거지 뭐 여러분들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긴 없겠지만 핑 예이야 시장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안 가요 삼성전자만 많이 가요 자 한눈에 그냥 축 스캔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드로 지수 약간 왜곡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딴 거 뭐 크게 뭐 그만 그만 같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가잖아 그죠? 지수가 1%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많이 평균치 많이 먹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나머지 다 비슷비슷해 오늘 정류주 쪽으로 석유와 정류주 쪽으로 조금 강세했고 유가 급등에 따른 나머지 뭐 비슷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일단 다 빨개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시장 끝장났으니까 다 도망간다 이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죠? 줄이고 줄여가면서 보수적으로 하되 도망치듯이 겁먹어서 도망치듯이 빠져나갈 필요 없다 어저께 저녁에 방송 그렇게 했거든요 들으셨을 겁니다 밑으로 박살이 나야 제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확신할 수 없으나 상방 가능성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딴 때보다는 조금 미적지근한 발언으로 왜? 변곡점이라서 100% 확신도 없는데 상방입니다 상방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리고 틀리면 은근슬쩍 뭐 썩 기드라고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저 확신 있을 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확신 없을 때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대림산업 올라갑니다 카카오도 올라가요 그죠? 여기 다 포트폴리오입니다 다 벌게요 일단 LG전자 매수 의견 드렸고 좀 많이 올라가자 삼성전자 추가 상승하고 인탑스 좀 올라가고 있고 대우조선에 안 밀리고 카카오 사자마자 올라가고 대림산업 사자마자 올라가고 너프라톰 너프라톰입니다 자 일단은 오전에는 큰 변동 없어요 큰 변동이라는 게 밑으로 왔다갔다 하고 막 흔들어제끼는 변동선 없다 이 말입니다 위로 그냥 쏩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오일선 돌파 여부 체크하라 했죠 딴 거 필요 없고 어제 방송에 그랬습니다 밑으로 깨는지 여부와 오일선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사들어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외국인이 일단 사들어오고 그죠? 겁 많은 기관은 팔고 있네요 외국인이 3600개혁 선물 잡아당기고 있으면서 강하게 1% 상승 일단 양호 그죠? 코스닥도 반등 강하게 나옵니다 자 이 기조가 강하게 나온다면 2100까지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코스닥은 68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되자 제발 플리즈 왜냐하면 그죠? 여러분들 아니 투자하면서 좀 수익도 얻어가면서 그죠? 그렇게 투자를 해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수익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상이 너무 안좋으니까 수익보다는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 아닙니까? 실패를 하면 너무 좀 거창하고 손실볼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참 진절머리가 나요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큰 손실을 봐서 그렇다기보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추가 상승 가능한 권력들에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데서 시장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반등 나오고 이랬으면 이게 안 두드려 맞으면 추세가 살아서 그냥 가면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되는 건데 실적이라든지 시장이 안 좋으니까 푹 무너지니까 참 힘든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저기 위에 있습니다 47,000원은 일단 1차 목표치 가져갑니다 삼성전자 성공 주원 삼성전자 갖고 있냐? 현대차는 저번에 갖고 있었다 했고 주원이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 새기고 있어요 닥터케이쿠루로 다시 영입할 사람들 영입한 다음에 좀 어떨지 몰라도 같이 할 사람들 저는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좀 지켜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너무 크로스에 쌓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해보는 사이에 또 계신 후에 책을 갖다 최대한 일상실수 여기 여러가지 부분 80 엿 뇌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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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약바이오 급락에 따른 단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매수하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셀트리온 전략 다시 한번 드리자면 저점은 깨지면 안되구요. 여기 첫번째 두번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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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192,000원 194,000원 얼마나 잘 넘어서는지 여부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외국계 매도세는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직진이 신뢰했던 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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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으로 보면, 성질을 보면요. 이렇게 하단선을 쭉 타고 내려갔다는 것은 급락이거든요.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볼링저밴드 성질이 그래요. 안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관문이 7만 2천원이에요. LG전자. 여기를 강하게 그냥 뚫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저항받더라도 살짝 조정받고 다시 강하게 반등세 나와줘야만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 전략은 여기 한 7만 4천원권까지 반등 넣는다면 손실폭 축소하고 빠져놓을 생각입니다. 일단. 그리고 다른 쪽이 살아나는 종목이 있다면 그쪽으로 배팅하려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물렸다고 꼭 수익 날 때까지 안 들고 갑니다.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손절은 손절대로 하고 다만 손절 타임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반등 나오면 끊어내고 딴 쪽으로 올라타겠습니다. 지금 반등 타임이 맞아요. 현재. 자 대우조선해양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고 LG전자 외국인 매도세 들고 있고 인탑스 조금 지지부진하네.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는 섹터 휴대폰 부품 5G. 야 5G가 너무 쎄. 아. 저를 잡아야 되는데. 코스닥이 워낙 개판이니까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눈치만 보다가 일단 인탑스 하나로만 지금 코스닥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거 전부 풀었습니다. 삼성전자 제 의견 듣고 물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 상승 초입이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 사. 한 번 더 쳐지고 반등할 때 더 사겠다고 살 때 미리 미리 이야기해놨어요.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에드님이고 직장인이거든요. 바쁘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삼성전자 박아놓고 그냥 갖고 가십시오. 그랬어. 4만 7천까지 정도. 흠. 안 틀려요. 안 틀렸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어저께 매수 이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호. 이거 정거점 뚫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고 있어요. 그죠? 대림산업. 여기 딱 지지권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노 프라브럼. 자. 건설주들. 꼭 뭐. 아파트. 이런 것만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흠. 자동차 좀 애매한 위치인데 빠지네요. 그죠? 차익실현은 둘 다 잘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하고는 위에서 다 차익실현 했어요. 그죠? 여기 다. 자동차가 좀 추춤도 추춤해요. 3D전자. 이게 여기 포인트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사서 30% 먹은 거거든요. 그죠? 여기가 딱 지지권 맞는데. 좀 아쉬워요. 이거. 딱 노리고 있는 건데.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거의 풀베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MW 이건 진짜 끝내줘요. 그렇다면 KMW의 전략은 눌려주면 접근합니다. 상승 강하게 한 이후에 고점에서 박스권 형식으로 조금 순거르기 했고 다시 재상승이거든요. 눌려주면 이거. 이건 잡아야 돼요. 이것도 포인트는 맞아요. 하나 KMW. 이야. 삼성증권 바로 날아버리네. 외국인이 선물 4,800개학. 장 초반에 대규모 매수자 들어오면서 현물도 7백억 7백억 같으면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큰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고요. 중국이 밑으로 확 무너지면 곤란한데 과연 확 무너져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죠? 일단 전 세계의 촉각이 FOMC 하원에서 정은 정은이라 한답니다. 그죠? 어쨌든 제롬 파울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금리 인하 계속 시사하는 쪽으로 0.5 베이스 포인트 BP 라 그러죠? 퍼센테이지 인하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러한 부분들 나오기 때문에 안도렐리 지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일본 규제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부분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강력하게 우리도 한번 맞대응 해보겠다. 미국이나 우방에 도움도 좀 요청하고 그게 힘이 없어서라기보다 시장경제가 그런거 아닙니까? 자유무역주의가 예를 들자면 자국에서 모든 것을 자립할 수 없으니까 자급자족할 수 없으니까 서로 교역을 통해서 도움받을 부분 서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윈윈 될 수 있도록 서로 무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버린게 물론 미국이긴 합니다만 그죠? 못된건 잘 따라하네 일본이 그죠? 미국도 상당히 IT 기업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급 차질을 빚으면 자국에도 차질이 있거든요 그러나 스탠스를 오중간하게 지금 미국은 그냥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 문제만 조금 더 빨리 해결되고 아무래도 참의원 선거가 21일 날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많이 깔려있지 않느냐 하는게 시장의 전반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은 15일 날 추가로 제재할 것인지 날짜를 지금 견주고 있다면서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만 조금 더 잘 해결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메디톡스 영향 때문이니까 HLB가 갑자기 5% 이상 확 빠집니다 바이오 사라 소리 안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빨간불 들어온다고 속된편은 좀 쓰겠습니다 달라들지 마십시오 덤비지 마십시오 안좋아요 바이오 좋은거 없습니다 추세가 다 무너졌어요 업종이 하나 두개가 아니라 전부 다 무너졌어요 추세가 상승추세 거의 없어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그럼 더 볼 수도 있거든요 줄이고 줄인거에요 사실 왜 바이오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일 때는 바이오 종목만 20개 이상 체크하고 이랬는데 바이오가 안좋은 마당에 많이 체크하면 뭐합니까 자리만 많이 차지합니다 쭈니 또 시원찬네 아참 또 시원찬네 아참 자 어제 매수했던 뭐 대림산업 현재 퍼펙트하게 성공하고 있구요 카카오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뭐하고 비슷하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아 KMW의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놀고 있는데 비교적입니다 대개 고점은 아니고 고점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단계 더 뚫어 버리면 위로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일단 배팅을 한겁니다 이건 조금 어 공격적으로 한거에요 카카오는 왜 잡아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위치 기다리다가 기회 안주고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20일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딱 땡기는 모습 보고 차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0일 쳐지고 60일 막 깨지고 하면 쭈림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 딱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20일 지지한다 들어갔어요 자 대림산업은 60일 지지하네 60일 그죠 강하게 올랐고 스트레이트 밀렸기 때문에 리바운드 하면 나온다구요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두가지 기법 정도 되는거 아닙니까 뭐 간단하죠 간단하죠 잘가는 놈 20일 지지할 때 사고 매우 잘갔던 놈 낙폭 심하게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빠졌을 때 60일 지지권 올 때 한번 사주는 리바운드 먹는거 일단 두개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 자주 이야기하는거지만 너무 간단합니까 그거라도 실천해보시라니까 일단 다행이에요 환율이 밑으로 좀 쳐졌어요 자 2011년 이후로 환율이 1200원대 위로 올라간 적은 금융위기 때 말고 잘 없다 그럽니다 1125원 올라간게 금융위기 때 있었고 대체적으로 1200원대 가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죠 1180원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만 하다 생각하는 겁니까 여기인건부터 갑자기 2-3일 전부터 들어옵니다 그거 시사하는 바 있어요 왜 여기 vs 사서 밑으로 내려가면 환차익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타쌍피 그죠 시장은 박살나가지고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그죠 갈만한 종목들 우량주들 줍줍줍해가지고 환차익도 노리겠다 주가상승 엔드 그런거 있어요 자 볼까요 외국인 갑자기 3일 전부터 사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무관하지 않아요 환율이 1180원대 이상 정도로 1180원대로 1200원대 근접하니까 그냥 사들어오네 그죠 우리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야 이러면 사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닥은 전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상승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매도 나오고 있는데 그죠 코스피는 사들어오요 선물 5,500개약 사면서 쫙 땡깁니다 그러면 푸드옵션 박산나 있겠지 오늘 만기일이에요 콜옵션 대박 어제정도 해서 잘 잡았어요 그죠 푸드옵션은 그냥 65% 81% 가지고 있고 가능성 없어 보이던 272.5가 지금 현재 200 선물은 272.6이고 이거를 코스피 200으로 바꿔야 돼요 코스피 200 어디갔냐 271.83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선물 지수 아니고요 코스피 200의 지수를 맞추는 겁니다 270은 그럼 뭐 어떻다 콜 270은 달성됐어 272로 올라간다 베팅하는 거거든요 172% 상승 전일까지 치면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거 일일이 안 따질게요 자 1.7 포인트 이상 더 올라갔다 그러면 272.5는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한 권력인데 0.8 정도 올라가면 이게 체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240%가 오르고 있습니다 좀만 더 땡겨 올라가면 체결된다 이거죠 이게 옵션입니다 푸드옵션 박살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 상황 바이오즈만 갑자기 HLB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HLB 생명가격도 조금 처지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또 힘이 떨어지면서 주춤주춤한다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고 있으니까 쭉 확대되는지 여부 선물 5400개 들고 있다 갑자기 밑으로 폭포수처럼 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나오는지 아니면 선물로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런 상황이 과연 나올지 싶은데 계속 그냥 쭉 매수 계속 쭉 해주는지 여부 선물 체크하시고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시장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방송 괜찮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닥트케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되니까요 같이 보자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가 안 날리지 마시고요 못 본 패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스킵하면 아무도 만듭니다 광고 나올 때 열중 쉬었하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트케이였습니다 빠이빠이 닥트케이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